160만 공인을 잃는 제주주의 충동 공인체육단회가 잘 만나는 영동에서 5월 12일부터 4년간 개최됩니다. 5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영동국민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대회시간은 더 뜨겁게 11원 펼쳐지 그런 아프시와 2,000원, LB, 김여장, 경사가 영동의 기쁜담을 노래합니다. 살맛나는 영동에서 흐르는 충동 도민, 11일의 시골이 펼치는 3일간의 방송 드라마, 제주주주의 충동 도민체육단회, 여러분의 마음까지 바랍니다. 10시 남은 12시 가야될 수 입니다. 10시 미에 1두 마이너즈 연이 10시 가야될 수 있도록 해야될 수 있습니다. 11시 가야бо는 어디에 취ia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